이성재님, 축구와의 무게의 영향에 대해서는 없어요. 축구와의 무게의 영향. 그러니까 축구와 축구 경기라는 것은 9kg에서 12kg를 90분에 뛰는 경기에요. 경기 특성상. 그 다음에 축구와 무게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게 100g 차이 나는 똑같은 신발을 두 개를 손으로 들려 그러면 무게 차이를 느끼는데 신발을 신기고 운동을 하게 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어느 쪽이 100g 무겁고 어느 쪽이 100g이 적다는 것을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. 그게 나이키 실험 결과에요. 나이키가 2017년인가 2007년인가 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 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에너지 소모 대사율이 낮지 않냐. 물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경기력에 미친 영향은 없어요. 전혀. 그 정도 미미한 차이는 실제적 경기력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 되질 않아요. 그래서 무게가 160g이다. 200g이다. 260g이다. 그 레인지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무게 때문에 축구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니면 실력 수고가 더 많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에요. 쉽게 말하면. 이성재님이 말하는 경량화는 다 효과가 없는 거냐. 실제로 효과는 없어요. 그러나 경량 신발 무거운 걸 조금 신다가 한 100g 차이는 가벼운 160g의 울트라를 신으면 기본적으로 신발이 주는 느낌이 확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볍다고는 느껴요. 가벼워서 뭐. 어쩌자고. 가볍기만 하면 다 좋나? 축구화에서. 그건 거죠. 이 얘기가. 가벼운 게 뭐가 좋냐 이거에요. 그래서 가벼워서. 더 빨리 뛸 수 있게 해주냐. 그럼 맨발로 뛰는 육상선수들. 뭐하러 스파이크를 신어? 스파이크가 애쓸 경우에 지면을 그립성을 만들어주는 게 추진력을 얹어줄 수 없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더라도 스파이크를 신죠. 맨발을 뛰는 것보다 유리한데. 무게가 일반적으로 가볍다. 어퍼가 얇아져요. 착화감이 떨어지고. 착화감이 떨어지고 무게가 가벼운 거랑. 그 다음 착화감이 좋고 무게가 약간 무거운 거 어떻게 선택할까? 그게 초이스 문제죠. 아마추어들이든 프로 선수들. APL 선수든 호날두든 맨시든 신발의 무게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. 그 선수들한테도. 그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신발 무게가 가벼운 무조건 좋다. 그런 식의 논의는 성립될 수 않아요. 본인이 좀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는데 나는 좀 가벼운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다. 그럼 가벼운 걸 신는 거지. 가벼운 걸 신으면 내가 훨씬 에너지 소모가 내가 센터포드니까 엄청 빨리 뛰어야 되니까 가벼운 걸 신어야지. 그러면 그 센터포드 잡는 상대방 센터 수비는 무거운 걸 신어도 되나? 가벼운 걸 신어야지. 그러니까 포지션 축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논리적으로는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 모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. 모렐리아2 신다가 코파문드아 신은 무겁죠. 무겁다고 좀 느끼죠. 왜냐하면 그 무거운 게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의 이 두께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객관적 무게에서 차이 나지만 모렐리아2가 한 250g 정도 되고 코파문드아 270g, 30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느냐. 아웃솔 플레이트 두께가 완전 두껍거든요. 코파문드아이. 그래서 실제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. 무게 중심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굉장히 발바닥 쪽에서 그 뭐죠? 그 저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무겁거든요. 이 부분이. 그러니까 더 무겁다고 느껴져요. 그리고 여기가 더 뻣뻣하기도 하고.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런 차이를 무게로 착각한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축구화를 단순하게 그런 이게 어떻다, 어떻다, 무게가 무거워서 잘 된다, 안 된다.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. 이 축구화의 어퍼 무게와 전체 무게 상에서 어퍼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. 모렐리아가 전체 무게에서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가 차지하는 비율. 그 무게 대비. 발바닥 쪽에. 발끝 쪽으로 어떤 쪽으로 무게가 더 쏠리고 치우치느냐.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점을 만들어두니까.